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기업들의 체감 경기 개선세가 주춤해졌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6월 기업 경기 실사지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달 모든 산업의 업황 실적 BSI는 88로 지난달과 같았습니다. BSI는 현재 경영 상황에 대한 기업가들의 판단과 전망을 조사한 통계로 부정적 응답이 긍정적 응답보다 많으면 지수가 100을 밑돌게 됩니다. 업황 BSI는 앞서 3월과 4월 두 달 연속 올랐지만 5월 이후 2개월째 제자리에 머물렀습니다.